그들 외워봐, 정말 외워봐 춰팍팍팍팍팍파니 파니éch 파니파니 친구들 모두 신나게 놀 준비됐나요? 좋아요! 그럼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무지개 체제부터 시작해볼까요? 빨리 빨리 걸어보자 하나 둘 하나 둘 수박치고 수박치고 뻗어보자 힘차게 노래하면 날아보자 홀짝 한 번 더 홀짝 좋은 달을 만들자 슛, 유리해볼까요? 슛, 슛, 파 가두처럼 헤연빈다 어푸어푸 어푸어푸 남자, 여자, 춤을 추자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와우! 보라보라 우리는 파티파티 친구들 배주도 쪽파남보 부디게 세요 야야 야야야 그린이 소곤소곤 여긴 소곤소곤 미술관 친구들도 따라와 이 그림 좀 봐 알록달록 예쁜 그림이다 다영이 너처럼 정말? 근데 동그라미인 세모 네모 완전 모양나라네 보라미는 꼭 비눗방울처럼 보여 와! 정말이다 비눗방울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거 아닐까? 보라미는 꼭 비눗방울처럼 보여 비눗방울들의 파티일까? 모양나라일까? 뭘 그린 걸까? 얘들아, 안녕! 이 그림은 약 90년 전에 러시아의 칸딘스키라는 화가 아저씨가 그린 그림이야 칸딘스키는 점과 선, 색만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셨지 그렇구나 흔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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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 흔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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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 흔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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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 기분 좋게 흔들어봐 흔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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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 오늘은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거야 이 그림을 보니까 막촌이 추고 싶고 신이 나 나도! 아! 근데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쪼쪼개도 재밌는 거 있던데? 정말? 가보자! 이게 뭐지? 가운데 동그라미는 눈 아니야? 눈이 그 왕눈이 외계인인가봐 에이, 잘 봐! 이거 어디 사람이 꼭 안고 있는 모습이야 어? 자세히 보니까 그러네? 둘이 꼭 안고서 줄넘기를 하는 거 아닐까? 둘이 꼭 안고라 ㅎ 감사합니다.